출발! 댕댕이들이 수영을 한다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보세요? 귀여운 댕댕이들이 수영을 한다고? 알았어! 우리도 한번 놀러 가볼까? 얘들아! 걱정마! 우린 늘 준비돼있다고! 좋았어! 출동이다! 루시! 아이들을 부탁해! 우리가 먼저 갈게! 지속의 짜증나 이리와! 못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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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방이 뭐야? 이거지! 소 딱! 맞아! 소 딱! 소 딱! 소 딱! 어! 이게 전혀 못까지겠어! 그냥 소 딱! 소 딱! 소! 소! 소요? 소! 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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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소! 루시 가자 얘들아 빨리 들어와 안녕 루시 안녕 일단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매 볼까 잘했어 됐어? 가자 가자 고고씽 고고 안녕 얘들아 어서와 얘들아 어서와 가자 가자 고! 출발 출발 가자 가자 준비는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댕댕이들과 놀아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시원하다. 나 수영 잘하죠? 열심, 열심. 헛둘, 헛둘. 다 왔다. 예, 잘한다. 건너가 볼까? 물놀이 너무 좋아요. 자, 링을 던집니다. 예, 잘한다. 예, 잘한다. 어? 어허? 박사 보고 있으세요? 어, 귀여우십니다. 덥삭. 수영은 정말 재밌어요. 아우, 시원하다. 나야, 나 꼭지라고. 옥지야, 잘한다! 화이팅!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 난 수영이 좋다고! 한 명 무거워서 잘하였나 봐. 한 명 무거워서 잘하였나 봐. 물놀이 너무 재밌어요. 아우, 시원해! 야, 받아라! 빵빵빵! 이겨라! 이겨라! 잘 노는데? 보러 가야 def. 참고자 하나님의 길을 갖다. 하늘이 프리 oxide 해서 아름다운 걸쳐 잘 해라 아름다운 대박 폴리 진짜 잘한다 폴리 화이팅! 폴리 화이팅! 폴리 화이팅! 폴리 화이팅! 폴리 화이팅! 폴리 화이팅! 잘하네 폴리! 잘한다! 잘한다! 폴리 자! 맞아 한번에 이렇게 팍 잡았어 맞아 오 잘했어 오 잘했어 바구니에 담아 바구니에 담아! 방울... 방울! 방울 담아! 와 걱정이야! 록? 짜! 화이! 야! 나이스! 예! 헤헤헤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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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헤헤 이야 예! 후우 예! 얘들아, 댕댕이들과 즐거운 하루였지? 대강 X 파워! 이 젤리, 내가 다 먹을 거다! 나 잡아봐라! 구랑탕탕 젤리 대소동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게 뭐야? 우와, 맛있다! 내가 좋아졌다! 우와, 젤리다! 왜 이렇게 맛있을 거야? 나 이거 먹어봐야지, 한번! 그래! 나도 이거 먹을 거야! 맛있어, 맛있어! 아이, 뭐야!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우와, 꾸물꾸물 기름이가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축축 늘어나는 것 봐! 이런 거 먹어야지! 짠, 볼트야, 아반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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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라가 우리 먹으라고 택배로 보내준 거야 내가 쓰기다 그럼 이거 다 내꺼겠네 내꺼야 맥ря 뭐냐 이건 다 내꺼야 왜냐면 아라 언니랑 내가 제일 친해 신트 아라 내가 들은거야 아 내꺼야 clay차 육식적이더라 좋아! 그럼 공평하게 게임을 해서 정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젤리를 한 줌 없이 가져가자고! 한 줌 없이! 하지마! 안 먹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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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먼저 시작하겠어! 아 뭔가 좀 기대되는데? 오! 대기다! 많이 많이! 됐다! 이번엔 내 차례! 그 다음에 누구? 오케이 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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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루시! 그 다음에 루시! 좋아! 다행이다! 이제 볼트! 내 차례인가? 자아! 왜 갈 때? 뛰어나오네! 오! 네!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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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걸로! 오! 잘 되나? 뛰어나면 안 되는데? 예림이 언니 뛰어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예림이가 몰랐다! 자 이번엔 상어 낚시 게임이야! 근데 손은 이제 아플 것 같은데? 오! 오! 너 걸렸다! 쌤이 걸렸네! 맞아! 맞아! 이제 물린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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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씨 딱 걸렸다! 몰랐어! 아 좋겠다! 너무 아까워 내 젤리! 수종이 완전 젤리 부자 됐네! 부자! 아 이제 볼트! 아 왠지 볼트! 몰릴 것 같아! 맞아! 몰릴 것 같아! 맞아! 몰릴 것 같아! 맞아! 아 나 안 걸릴! 아 깜짝 놀랐어! 난 안 걸렸지? 아 맥스가 좀 불안해! 맞아! 맥스가! 자! 으악! 아! 아일에서 온 상어한테 몰렸어! 좋았어! 자 이제 모든 젤리를 걸고 수정이와 나랑 단둘이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쌓기 게임이야! 초코 초코! 오! 됐다! 민트 떨어지면 지는거야 자 화이트 볼트가 질거 같은데 나 양클 할까? 근데 작은거는 잘 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어? 됐다 됐다 그럼 볼트가 질거같은 그런 확신이 듭니다 아니야 볼트가 질다 볼트가 질다 볼트가 질다 볼트가 질다 볼트가 질다 볼트 질다 내가 볼트 질줄 알았지 맞다 맛있다 맛있다 언니 이거 한개 먹어 고마워 수정아 나도 짤리 먹고싶다 맛있다 수정아 저기 대왕목이 저기 수정아 저기 대왕파리 자 걸릴 줄 알았지 나는 안 되겠다 여긴 위험해 나 다른 데로 갈래 수정아 무거우니깐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세미 자 나 잡아봐라 세미 어디가 세미 세미 안 되네 고마워 헤헤 헤헤 벗자 아이 못진낮 이 젤리 내가 다 먹을거다 야 거기서 내려와 롤롤롤롤롤롤롤 야골 우츠록 야 이제 내가 갖는다 루시 안 돼 짤리 짤리 내가 가져가야지 가져 너무 해 좋았어 아무도 못 찾을거야 흐흐흐 아 벌써 발자국이다 어? 루트 이 녀석 혹시 아 그래 마지막에 여기 다시 들어와서 수정아 대체 어디에 숨겨놓은거야 내가 젤리통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어놨거든? 아마 젤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거야 우리 젤리를 찾아서 반으로 나누자 그래 좋아 루시 젤리다 젤리다 여기다 아니야 여긴 함정이야 젤리는 저기있어 그리버리봐 역시 여기 있었어 우와 젤리 우리 이제 가자 우리 이제 맛있게 먹자 으흐흐흥 슈아 으흑 으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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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이제 맛있게 먹자 우리 이제 맛있게 먹자 으흠 흑 으흐흑 으흐흑 으흑 으흑 세미 맥스 어어 어디서 맛있는 냄새나는거 같지 않아 어? 우워기야! 신난다! 맛있겠다! 루시! 딱 걸렸어! 내가 수정이에게 제안을 했지 아주 커다란 젤리를 만들어서 둘이 나눠 먹자고 나랑 당했다 짜잔! 드디어 완성! 너무해 사실은 거대 젤리를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만든 거였어 맛있는 건 친구끼리 나눠 먹어요 맛도 두 배, 우정도 두 배 두 배 두 배 친구끼리 나눠 먹어요 안녕 gern은 injust expectation based universe 혹은